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사 작전을 선포했다는 소식에 원달러 환율이 1,200원을 재차 돌파했습니다. 원달러 환율이 1,200원을 넘어선 건 지난 17일 이후 약 5일 만입니다.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능성에 안전자산인 달러화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됩니다. 증권가에선 실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아주 큰 위험 회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환율이 1,300원을 넘어 1,50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.